네, Older Grammar 능동수동의 연습문제 42번부터 50번까지 또 수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문제 풀어보셨죠? 42번부터 볼게요. The skull dating back perhaps 2500 years was among many human bones piling, piled. P-I-L-E 동사로 쌓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쌓으면 능동파일링, 수동되어지려면 piled가 되겠죠. Inside는 뭐뭐 안쪽이니까 몇몇의 burial caves, 매장하는 동굴 안에 쌓여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거기다가 앞에 있는 단어가 human bones입니다. 인간의 뼈잖아요. 인간의 뼈가 쌓는다면 이건 판타지야 내용이, 해골병사 이런 거거든. 그게 아니라 인간의 뼈가 쌓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piled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dating back 같은 경우는 어떤 때로 이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란 뜻이니까 dating back 이런 식의 능동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scut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거슬러 올라가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시험을 내지 않았고 확실한, 쌓다라는 동사를 확실하게 시험의 문제에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3번입니다. Over millions of years evolution. 진화의 수백만 년에 걸쳐서 The brain has grown from the bottom up. 아래쪽부터, 안쪽부터 위로 점점 뇌가 자라왔다는 겁니다. Has grown. 얘도 능동의 구조가 되죠. 왜? grow라는 동사가 자라다라는 동사니까 이것도 형태나 혹은 속성 내지는 상태를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자동사로 쓰여졌다고 보셨습니다. Where did the higher centers develop to developing as a liberation of a lower, more ancient parts? Develop은 능동과 수동 둘 다 가능한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자타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있냐면 as a liberation이라고 하는 전치사고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 있는 developed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거 지우고 갈게요. 바로 그 의도는 앞에 나와 있는 위드 전치사죠. 그래서 위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의 ing나 동사의 ed를 붙여서 능동, 수동의 구조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물어본 건데요. 이럴 때는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죠. 그럴 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능동일 경우는 뭐뭐 하면서도 능동이고요. 되어지는 것은 바로 동사 ed로 되어지면서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목적어, higher centers 이것이 되어지면서, 발전되면서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44번입니다. So suggest a study from 2010 that investigated, that was investigated if vascular attracted women were judged more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딱 봤을 때는 if 절이 나왔으니까 아 요거 명사인가 혹은 부사인가 모를 때는 was invested로 골라볼 수도 있겠죠. 혹은 if를 해석해 봤더니 뭐뭐인지 아닌지의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여성들이 그들의 독특하고 self-reported trait 자기가 스스로 보고한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게 판단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연구라고 했다면 얘가 바로 능동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2010년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대시 주격관계대명사로 나온 것이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받습니다. 누굴까요? 앞에는 a study가 나오죠. 왜냐하면 얘도 둘 다 동사가 된다면 was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단수인 거예요. was의 주어가 i나 he 같은 거로 단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study, 이 녀석을 문장의 주어로 받고 근데 이 연구가 뒤에 있는 것을 조사했는지 혹은 조사되어지는지를 본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뒤에 나온 if절은 바로 문장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명사절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여성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지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방금 해석하신 대로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능동의 investigated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해석해 보면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신이 스스로 보고한 독특하고 스스로의 특징과 얼만큼 그렇게 판단되는지 예를 들어 나는 조금 눈이 이뻐요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저 여자가 눈이 이쁜 것 같아요? 저는요 콧대가 이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콧대가 이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고 잘 조율이 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so suggested 그렇게 제안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 입니다. so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위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 어쨌든 이 문장의 if가 부사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조사했다. investigated 능동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해석의 기반을 두고 능수동의 기본 원칙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45번 가시죠. 위치 관계대명사로 보면 세계에 있는 언어의 숫자를 줄이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도 enabling 그러면서 thereby enabling us to remove to be moved closer to this goal 여기 보면 closer 이란 녀석이 나왔으니까 더 가까이 라고 적혀있죠. 어디로? to this goal 이 목표에 더 가까이 움직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enable 이란 동사 알죠? 능력을 부여하다 혼자 나오나? no, no 목적어와 투브 정사를 같이 나오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 운영하도록 능력을 부여했죠. 여기 나와있는 to move하고 to be moved에서 move가 능동으로 쓰였으면 움직이는 거고 to be moved는 움직여진 겁니다. 남이 너를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되어졌다고 여기 감동했니? 아니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로 더 가까이 감동했니? 너눈? 더 가까이 더 움직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였다 이동 자동사 수동 불가 정답은 to move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나와있는 거 나왔고 must가 100% 동사니까 100% 동사까지 연결하면 must be welcomed 당연히 환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맥락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46번 다음 문제로 가시죠. Historically 출발합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성공은 often followed was followed a serious failure 뒤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a serious failure 일련의 실패들이 나왔죠. 여러 개의 실패가 나온 거예요. 실패 여러 개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죠. 정답은 followed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막 너무 매몰돼서 성공이 따라와져요. 아니 그냥 실패를 성공이 따라간 거지. 그래서 follow the 능동으로 써줘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47번 Scientific experiments show that 연구가 보여줬는데 noise in the places where we work live or sleep 관계대명사는 이 where부터 여기 sleep까지 묶어주시면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잠자는 곳에서의 소음 이 녀석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어는 reduces 혹은 efficiency를 is reduced 되어집니다. 얘는 능동 is reduced 능동이 되겠죠. 능동 수동의 구별에서 어떻게 풀까요? 뒤에 efficiency 목적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확신한 reduce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정도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치 일터에서의 소음은 우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reduces 능동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할 만하죠? 48번 또 가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Without a training 그 훈련이 없으면 the very threat of the critical feedback of the leaders to practice 혹은 be practiced 입니다. 뒤에 봤더니 destructive가 나오죠. 티브를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효용사구나. 오케이, 훌륭히 잘했어요. mal-adaptive 회용사구나. behaviors 보고 어떤 느낌? 어, 목적어인가? 명산가? 라는 느낌이 들게 하겠죠. read라는 동사는 아까 나왔던 enable처럼 혼자 나오지 않는 동사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요? 네, read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게 되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이끈다가 되죠. 우리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이끄는데 이 투부정사에서 능동수동의 구별이 나온 거예요. practice는 연습하다도 있고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파멸적이며 적응도 잘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끔 이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 있으니까 나는 practice를 고를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정답인 것 같죠? 오케이. 훈련이 없으면 결정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위협 자체가 결정적인 아주 아주 중대한 비판적인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건강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피드백을 줘야지 그 피드백이라고 훈련도 없는 상태에서 피드백만 해버리면 우리의 일도 못하게 하고 조직이 갖고 있는 건강도 해치게 된다 이런 맥락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practice 타동사 목적어 behavior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9번입니다. What was the point of a mother nature painting painted these elegant creatures in black and white 이 문제는요. 여기 물음표로 먼저 물어봤어요. 처음에 물어본 게 What was the point 물어본 거죠. 그 요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was the point에서 확실하게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뒤에는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페인팅이 되면 동사가 아니니까 괜찮고 페인티드가 되면 뒤에 동사인가 아니야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유형은 능동과 수동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능수동의 가장 큰 원칙이 뭐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였죠. 뒤에 보면 these elegant creatures 이런 훌륭하고 우아한 물체 우아한 동물 이거를 흑백으로 그리게 된 그런 이유가 뭐냐 그 포인트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페인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Was가 동사고 이 페인팅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Mother Nature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흑백으로 여기서는 얼룩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흑백으로 저렇게 그 멋지고 아주 멋지고 훌륭한 저 동물을 왜 우리의 어머니 대자연은 그리게 됐을까 그 요점이 뭐였을까 라고 하면서 원래는 검정색 하얀색의 Zibra 즉 얼룩말이 왜 그렇게 흑백의 모습을 갖게 됐는가 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보니까 파리를 쫓기 위해서도 혹은 멀리서 멀리 있는 포식재가 오는 것도 잘 보인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진화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49번 여기까지 봤고요. 50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The round legs roll away easily if pushed 혹은 pushing 나와있죠. 이 문제의 포인트를 잘 잡는 친구는 잘 잡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if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접속사가 나왔는데 콤마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접속사로 보이는 확실한 while 그리고 that 그러면서 확실한 동사가 어느 부분인가 또 있거든요. roll 이라든가 stay 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if 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보라색의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pushing 같은 경우는 push가 동사로 무슨 뜻? 밀다. 그럼 밀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어 목적어 없구나. 정답은 if pushed 가 됩니다. 근데 분사구문은 또 능수동을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주어 찾기죠. 문장의 진짜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egg round eggs 그러면 계란이 밀까요? 밀어질까요? 우리가 잘 밀기만 하면 둥근 계란이 roll away easily 툭 밀기만 하면 밀어지면 그 입장에서는 밀려지면 굴굴굴굴 굴려지지만 그러면서 한쪽 부분이 뾰족한 것들은 and roll in circle circle 하고서 nest 안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왜 계란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둥지에서 톡 밀면 똘똘똘 떨어져서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으면 동글동글 하다가도 어느 정도 오뚜기처럼 서 있거나 혹은 더 이상 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인 round x 혹은 x가 이 자리에 넣었을 때 얘가 밀려지는 건지 미는지 생각했을 때 능수동의 푸쉬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분사구문 그리고 능수동 그리고 전체 해석까지도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0번 지문 5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